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미 제목에도 나와있지만 시어머니랑 연 끊었고 결론이 난 사연입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은 인공지능의 조언이에요. 얘가 뭐라고 했냐면 그거는 제일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제목 나를 대놓고 질투하던 시어머니 결국 연을 끊어버렸더니 히히히 내가 이겼다 이 년아. 와 이런 미친 개소름. 원지 시어머니랑 연을 끊고 난 뒤에 겨우 알게 된 사실 하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결혼 5년차 그리고 1년전에 시모랑 연을 끊은 여자입니다. 단순히 연락 안하고 얼굴을 안 보는 정도가 아니고요. 완전히 남처럼 원수처럼 끊어진 상태인데요. 이거를 전부 다 이야기하자면 이건 정말 끝도 없을 거고 지난 수년 동안 거의 매일매일 미친 듯이 시달렸어요. 그리고 이 얘기 해봤자 내 입만 더러워지니까 쓰진 않을 건데 그런데 이런 마당에 뭔가 이상한 점 그거 한 가지만 이야기 해볼게요. 보통 이런 경우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연이 끊어지면 이게 며느리가 먼저 지쳐나가 떨어지면서 이혼을 하니만이 뒤집어지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러면 시어머니들은 어떻게 해요? 저런 괘씸한 년!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게 일반이고. 그런데 저희는 아닙니다. 조금 달랐어요. 뭐랄까 약간 반대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당하던 제가 아니라 저를 괴롭히던 시모가 먼저 연을 끊자고 했는데요. 처음엔 지풀에 화를 못 이겨가지고 그래서 저렇게 강하게 나가는 건가 싶었는데 아니죠. 최근까지도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요. 이번에 생긴 사건이라긴 그렇고 아무튼 그걸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시모 본인의 진심이었던 거고 그런 만큼 저를 며느리가 아니라 연적, 즉 같은 여자로 본 게 아닌가 싶은데 물론 지금 이런 소리를 하는 저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지만 이거 말고는 다른 생각이 안 떠올랐어요. 그래서 여하튼 이거 그냥 가만히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는데 그래도 여러분도 생각은 다를 수 있으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해를 위해서 시모가 저한테 했었던 미친 언행들을 간략하게 조금만 써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 초반에 시댁에 갔을 때 남편이 설거지 같은 걸 하잖아요? 아니 하려고 치면은 아니 꽁꽁아 니가 왜 설거지를 하냐? 쟤 있잖아 쟤! 제보가 하라고 해! 이러면서 쟤가 보는 앞에서 버럭버럭 소리를 질렀고 그러고 보니 그래요. 저를 항상 야! 너! 쟤! 이렇게 부르거나 표현을 했어요. 평소 제 옷차림은 물론이고 카톡 프로필 사진 등등 제 생활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간섭하고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뭐 이쁘게 입어라가 아니라 수수하게 입어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것들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글로 다 쓸 수 없는 미친 언행들 수십 수백가지가 남아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저도 힘드니까 시모와 거리를 뒀는데 이게요? 제가 거리를 두면 둘수록 저에 대한 집착은 더 심해졌습니다. 특히 본인 입맛대로 움직여주질 않으니까 만날 때마다 대놓고 혹은 돌려가는 건 기본이고 지치지도 않나 봐. 매번 정말 상상도 못했던 다양한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여하튼 그렇게 오지게 당하고 살다가 저도 결국 사람이니까 한계가 올 거 아니에요? 한 번은 그랬죠. 어머님! 저 너무 마음 상해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아니 도대체 매번 저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유라도 좀 말씀해 주세요. 답답하지 않게. 이렇게 처음으로 되들었고 여기서 시모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 너 따위가 감히 지금 지 서방을 낳아준 나한테 대드는 거냐? 너 같은 건 그냥 안 보는 게 더 낫겠다.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등등등. 이렇게 시모 본인이 먼저 연을 끊어서 안 보게 된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짧게 글렀으니까 이 정도지 실제로는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었어요. 저도 당연히 이혼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싹싹 빌고 뒤집어졌죠. 거기다 시모가 저러는 거 보니까 저도 열받고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 좋다. 누가 이기나 한 번 보자. 이런 마음이랄까요? 여하튼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그냥저냥 살곤 있는데요. 남편만 조용히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한 1년 정도 아예 안 보고 미친 소리도 안 들으니까 조금 나아지긴 했어요. 근데 그냥 그게 전부입니다. 지난 세월 당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직도 화병 중증 상태죠. 그리고요. 지금부터가 진정한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그 뭐야. 카톡 친구가 프로필 사진을 바꾸면 프로필 사진 업데이트 알림 뜨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물론 지금이야 전부 안 보이게 그냥 꺼버렸지만 연 끊을 당시에는 이게 설정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모가 사진을 바꿀 때마다 뜨고 그걸 보게 됐는데요. 당시엔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거 너무 무서워요. 저희 시모 나이가 60대 초반입니다. 할준마죠. 그런데 대뜸 본인의 30년, 40년 전 사진을 올리거나 20대 초반, 자기 처녀 때 제일 이쁠 때 사진 있죠. 그걸 되게 많이 올리더라고. 그게 아니면 자기 아들, 저희 남편 군대 시절에 같이 포옹하며 찍은 사진들, 또 남편이 시어머니를 등에 업고 찍은 사진 등등등 자기 아들이랑 찍은 사진을 도배하기 시작하더라고. 수년 동안 수백 장의 사진을 올려야 됐는데 여기서 정말 웃기는 건 자기 큰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큰아들하고 찍은 건 단 한 장도 없었다는 거죠. 참고로 당시엔 저도 인식을 못했고 또 시모도 시아버지랑 사이가 좋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의식을 못했던 거겠죠? 여하튼 그 나이 때 부모들은 잘 하지 않을 법한 그런 사진들을 하루에도 몇 번씩 바꾸고 그랬는데 처음엔 그래 시모가 원래도 워낙 유별난 사람이고 또 자기 애도 강하니까 그래서 저렇게 프로필 사진을 자꾸 바꾸나 보다 이러면서 그리려니 했어요. 거기다 수년째 계속 그려고 살았으니까요. 그러다 연 끊으면서 번호 차단 및 삭제 다하고 당연히 프로필 사진과 메시지도 전부 다 차단을 했죠. 사실 차단 1년 전부터 저는 멀티 프로필로 했었어요. 그랬는데 근 1년 만에 이번에 우연히 남편 카톡 목록에서 시모의 최근 프로필 사진을 제가 보게 됐는데요. 저랑 연을 끊은 뒤에 몇백 개의 카톡 사진 기록 전부 다 없앴고 프로필 사진도 아예 하나도 안 바꿨더라고. 그리고 이쯤 되니까 저도 깨닫게 되는 게요. 그동안 자기 젊을 때 사진을 해두고 본인 사진을 프로필로 수없이 바꾸며 또 내 남편과 찍은 사진들만 그런 것들만 골라서 도배를 해둔 게 결국엔 뭐야. 며느리 나를 의식해서 즉 봤니 아이냐나 내가 더 이쁘다 이러면서 나 보라고 했다 이건데 지금 이거 저만 소름 끼치나요? 며느리가 미워가지고 구박하는 못된 시모들 저 정말 많이 봤었고 그래서 저희 시모 역시 그냥 못돼 처먹은 할매구나 싶었는데 이제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 세상에 자기 며느리한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저만 무서워요? 댓글 1번 미친! 감히 지 서방 낳아준 시엄마한테 이지랄 야 누가 보면 왕의 DNA를 물려받은 왕자 낳은 후구인 줄 알겠네 2번 그러네 야 이건 그냥 단순히 못돼 처먹은 게 아니었어 완전 정신병자야 올감이군요 그를 보는 나도 놀랍다 아니 도대체 며느리한테 뭘 보여주고자 했던 걸까? 정말로 며느리가 자기 애인 뺏어간 천하이 나쁜 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야? 댓글 네 제가 봐도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미친 소름도다 그리고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더 이상 안 올리는 거지 아니 이 그지 같은 나라는 미친 신모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걸까? 혹시 턱 안 좋나? 어? 연구 대상이요 어? 당군 할아버지 뭐라 말 좀 해봐요 댓글 본인 인생 최대 업적이 둘째 아들 낳은 거라 그래요 3번 감히 지 서방을 낳아준 시엄마한테 네가 대들어? 참 대단한 업적이다 누가 보면 중전마마라도 되는 줄 알겠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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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남들이 보기엔 에이 설마 주작이겠지 싶겠지만 나는 이게 절대 주작이 아니라고 느끼는 게 5년 전이죠 우리 결혼할 때 남편이 나한테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 두 사람이 찍은 사진은 절대 프사로 하면 안 된다 이러더라고 거기다 프로포즈 영상도 결혼식 때 띄우는 게 안 된대요 그래서 이유가 뭔데 왜 그래야 되는데 라고 했더니 자기 엄마 질투가 너무 심해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저를 만나기 전에 연애를 딱 3번 해봤대요 그런데 그 3명 모두 전부 다 시어머니 질투 때문에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 생의 마지막 여자라고 판단한 저만큼은 절대 무조건 보호를 해야지 싶어서 끝까지 결혼하기 전까지 안 보여준 거고 몰랐는데 연애 기간 내내 저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난리를 쳤대요 여하튼 처음엔 이 말을 듣고 에이 설마 이랬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바로 알게 돼 이게 진짜였다는 걸 결국 3년 만에 연 끊었는데요 그냥 정신병자고 올감이 그 자체였어 그래서 나는 이거 믿어요 예전에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본 건데 60대 정도 할매가 자기 며느리한테 질투가 난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게 전국 방송인데 완전 신나게 떠들어댔어 아니 창피한 이야기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신나게 여하튼 그때 그 방송 내용만으로도 나는 경험 그 자체였는데 그거를 실제로 경험했더니 정말 고생들 많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5번 자기 며느리 질투하는 시어머니들 내 주변에도 은근히 많더라고요 아니 며느리가 뭐야 지가 낳아 키운 지 딸도 질투하고 그래요 아니 진짜 미친건가 대체 왜들 그런데요 2번 그게요 젊은 여자한테 아들 뺏겼다고 생각하는 신보예요 즉 지가 본처고 며느리는 척 좋게 봐줘도 후처라고 보는 거죠 6번 선천적으로 질투가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게 누구든 간에 지가 무조건 1순위가 아니면 못 견디는 관종들 제 친구 중에도 그런 애가 하나 있는데 얘도 그래요 상대방이 누구든 다른 친구랑 더 친하다 싶으면 질투 오지고 화 오지게 내고 난리야 그래도 이런 경우 보통 나이를 먹으면서 적어도 자기 가까운 주변 지인들한테는 그런 마음을 숨기는 법을 배우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되고 전화에 처먹도록 여전히 그게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자식들한테도 본인이 무조건 1순위가 되어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7번 우리나라 결혼이랑 출산율 오지게 떨어지는 거 이건 물론 부동산이나 임금 환경 등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이런 미친 시자들도 단단히 한몫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사연을 본 AI의 답변입니다 인공지능 당신 시어머니의 의도 시어머니가 당신을 의식하고 프로필 사진을 바꾼 것이라면 이것은 그녀가 여전히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에게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녀의 행동을 그냥 개무시하고 그냥 무시하고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이게 여러분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이걸 왜 놀랍다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제가 며칠 전부터 제가 만드는 사연들 AI한테 한번 물어봐요 넌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그러면 얘가 막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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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을 합니다 개개인의 잘못들 또 잘못된 점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제시를 하는데 보통은 잘못을 각각 지적을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서로서로 한 발 양보해가지고 화합을 이루어봐라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하거든요 얘가 근데 이거는 봐봐요 이거 손절하라는 거잖아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인간 같아 아무튼 놀랍습니다 대단한 할머니들이에요 감사합니다